마이크로노트 런칭 생성기로 마이크로노트 보일러 플레이트 자바 코드 생성을 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아래와 같이 마이크로노트.io 슬러시 런치 웹사이트를 이동하십니다. 현재 화면은 마이크로노트 런치 코드 생성기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죠. 우선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마이크로노트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본값을 설정하고요. 자바 버전은 11으로 네임은 헬로우 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베이스 패키지는 org.newavenue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노트 버전, 랭귀지 빌드 투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기본값으로 두고요.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집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릅니다. 헬로우 앱 집에서 세이브 파일을 누르고요. 오케이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패버창은 유닉스 웹루닉스 맥 OX 플랫폼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쳐 해장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helloapp.g 파일 위치를 알아내고자 파이폭스 웹브라우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익스트랙 파일 매니지먼트 창이 열리면서 동시에 헬로우 앱 압축 폴더를 보실 겁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노트 런칭은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이크로노트 2.0부터 시작된 이 마이크로노트 런칭 웹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료 하려금 서버 어플리케이션 혹은 CLI 서버less 기능 혹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마이크로노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저작되었습니다. 또한 보일러 플라이트 곧 판에 박힌 일정한 코드를 찍어내도록 하는 작업을 도와주죠. 자동 코드 생성기로서 일반적인 공통으로 사용되는 작업 소스 코드들을 일정하게 찍어내어 누구나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코드 생성기입니다. 터미널 창으로 돌아와 cd tilde forward slash 다운로드 명령어를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압축을 파일을 풀어보죠. unzip helloapp.zip-dhelloapp 명령어를 던집니다. ls 명령어를 통해서 helloapp 폴더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helloapp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첫 단추를 잘 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